우측으로 한번 나가 봅시다 성체 유적에서 오른쪽 불 따라가야 된다고요? 여기 성체 유적 맞지? 어? 아니네? 성체 유적으로 가야되나? 일로 한번 가볼까요? 000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? 성체 유적에서 오른쪽 불을 좀 따라가라 음 이걸 다른 멤버하고 한다고? 왜 이 게임을요? 글쎄 난 그런 건 본 적이 없는데 그냥 저거 아니야? 보스를 못 깨시는 분들이 모여서 하는 거 아니야? 여기서 오른쪽 여기서 이제 불만 따라가라 그냥 단순히 진짜 불만안만 따라가보죠 결국 또 헤매면 다른 곳에서 태어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요 이 근처에 있는 불은 뭐 다 따라가 보지 뭐 사슴 몹 한 마리는 잡아야 할 것 같다고요? 아 혹시 쟤야? 쟤? 쟤냐? 저기는 불이 없는 사슴이긴 한데 왠지 느낌이 혼자 있는 게 조금 약간 여기 오지마 여기 길이야 약간 이런 느낌인데 뭔가 좀 간지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여기 아니야? 여기 아니야? 여기 사망각이야? 아이고 이런 어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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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 그쪽에 불이 있어 내 꼽으면 되지 뭐 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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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지능이 나잖아 자자자 들어와 왔다 왔다 왔어 걸렸어 제대로 걸렸다 오케오케오케 이대로 가면 잡는다 뭐야 한 마리 아이고 오케오케 에이 체력 달았네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쟤냐 가다가 쟤를 잡자 자 어유 어유 한 대 맞았네요 금방 제껴 가려다가 자 해봅시다 자 일단 내가 여기 안에 있고 봐봐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야 지도 지도 데미지 저렇게 나는데 저걸 아 무식한 야식 어유 어유 야 큰일난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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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라 그라 아아아아 우아 좋았어 아 잡았어 됐어 그 다음 저긴가 바또풀을 따라가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갔다 아 뭐야 아 와 이 미친 아 여기네 야야 이거 그냥 먼저 눌러버려 이거 어떻게 되려나 이거 오오 오케이드 야케이드 이렇게 해서 세 개까지 다 불을 껐구요 어 이게 조금 너무 지금 어려워서 이곳이 정말 손꼽을 정도로 또 위치가 또 거지같은 곳이 나는 나와가지고요 여기는 조금의 편집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조금 막 갑자기 막 텔레포트로 막 불 끄는 장면이 왔다갔다 거릴 수 있어요 아 좀 여기는 어 그냥 의사 두 시간 헤맸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유튜브분들은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구요 자 이제 갑시다 돈이 또 13,000인데 이거는 집에 한번 가자 집에 한번 가겠습니다 아 될 때마다 그냥 집을 가버려야 돼 그냥 날리면은 그냥 어 보구요 유튜브 채팅은 보고 있구요 단지 이제 아프리카 다음팟 분들보다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따른 이제 채팅은 아니고 드리고 있어요 뭐 나루토 캐릭터 이런 얘기들 뭐 윙디윙니 이런 것들 다크소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안해요 글력 올립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로 가면 되겠는데 음 명언샷 언제나 진지한 채팅창 소개 오케이 이제는 이제는 갈 수 있다 저길 이젠 들어갈 수 있어 드디어 이젠 들어갈 수 있어 성안 오른쪽 오케이 지금부터는 이제 공략 보가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어느 순간 어느 순간 공략이 거의 봐도 모르겠다라는 게 또 게임의 채도가 이미지가 낮아요 약간 좀 간지나는 게임이어서 다크소울이 어디가 어떤 나머지 전혀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좀 헤맸고 더 공략을 봐도 사실 사진으로만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 오케이 이 근처일 거야 이제 아 좀 더 가야되나 어 잠깐만 지나간 거 이런데 이거 잠깐만 지나간 거 같은데 이거 어 지나갔어요 다시 갑시다 꽃게 때문에 쫄았어 내가 꽃게 때문에 쫄았어 내가 좀 더 돌아간다라는 게 길을 저기 뭐야 지나가버렸네 어우야 무서워 어우야 어디여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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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어 오케이 찾았어 예 파티타임 다 덤벼 새로운 거 찾은 기념 다 싸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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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 싸그리 안 개멋해 안 개멋해 안 개멋해 안녕 난 유다이라고 해 널 지금부터 이 게임하는 동안 너의 귀에서 너에게 기생충처럼 있을 거를 여자야 그렇다고 여자친구로 생각하지마 난 너같은 돈도 없고 차도 없는 새끼는 싫으니까 그러니까 게임이나 처하겠지 부정할 수가 없다 내가 날 디스했지만 부정할 수가 없어 게임이나 처하고 차도 없고 말이야 인생 개같은 거 자 다시 갑시다 아 바로 여기구만 아이고 이걸 아이고 아저씨 아 뭐야 얘네들 어 경험치야 경험치 자 한번 잡고 가자 그래도 우와 미쳤네 이거 나 쉴드 안 해 이거 쉴드 안 해 어차피 어 그냥 빨리 잡는 게 나아요 여기는 어차피 들어가면 핫도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아무리 다크손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새로운 데 가면 핫도불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 게임을 좀만 해본 사람들은 지금 5일 차이기 때문에 제작자의 양심은 없지만 사람이다 사람에서도 재활용을 내는 사람이다 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 정도는 상실석 먹어주고요 음 아 그래요 여기 핫도불이 바로 없어요? 자살해야지 내일 자살해야지 이건 뭐야 아 여기 여기 어스키님 엄청 많이 죽으시던데 이거 유튜브에서 봤는데 어 큰일 났다 야야야야야 개작살났다 야 야 진짜 큰일 났어 괜찮아 근데 에스트병 많네 치유할 시간이 없네 역시 안되네 치유할 시간이 없네 와 이거 뭐야 이거 와 이거 뭐야 이거 와 와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어스키님 공략을 모는데 말이야 어스키님도 이러시더라고 죽을 때마다 참전은 인간적인 공략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공략 난 인간적인 공략을 하는 거야 난 공략도 아니야 나는 인간의 한계를 적어도 나만의 한계를 이겨내는 거야 난 난 내가 아무리 죽어도 부끄럽지 않아 이거 안 죽고 깨려면은 그런 거예요 멀리서 이게 3점슛 이렇게 그냥 저 끝에서 농구 공을 넣는다 보시면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몇 번 넣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만약에 그렇게 영상을 만든다면 영상이 이제 몇 번 찍어야 된다는 얘기지 얘네들 먼저 때려버리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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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어우 귀찮네 아까보다 훨씬 낫다 오케이 됐어 됐어 너냐? 어? 한 명이 아니야? 딴 얘를 죽여야겠네요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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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누가 여기 뭐 써놨네 이약 위 필요하다 아 쟤구나 떨어지면서 떨어지면서 어? 아 됐다 그치 이 공격도 되게 좋아요 떨어지면서 알비어택 됐어 여기는 뭐 이제 계속 이제 어 들어가면 될 건데 오케이 여기서 상황에 따라서는 npc 캐릭터가 나온다네요 공격하러 저거 뭐야? 어? 야 뭔지 모르지만 가만히 있자 공략이고 뭐가 없어 여기는 일단 꿀 빨아 여기는 일단 무조건 꿀 빨아야돼 여러분들 근데? 쟨 누구야 얘는 npc 아니야 아 이게 안되네 와 이거 실드 여는거야 이거? 오케 꿀이다 완전 꿀인데 저거 어? 어? 또 구몬 선생님 오셨네 이것도 어 이렇게 내가 내 인생 살아 어? 참교육을 하고 말이야 이거 참고로 조마모는 고1때까지 일본어 그리고 한자를 구몬을 했다라는거 고1이 돼서 그러니까 고2가 되기 전에 그때 이제 끊었다는거 고1 다 2학기까지 했다라는거 쉬는 시간에 구몬을 했다라는거 뭐요? 너 뭐요? 그대로 있어 그렇지 좋아좋아 좋아 어? 야 잠부력이 많이 나오네 썩은 송진 다 제거하면서 갑시다 한자랑 일본어 시간에 잠을 잤다고? 흐흠흠흠 잘하셨어요 우와 여긴 뭐야 암용의 시간? 잠깐만 길이 저기 그냥 위로 올라가는게 아니었네요 지금 두가지 길이 있는데요 어 잠깐만 나 저기 한번 가야겠다 저기 가면 화똑불이 있대 그리고 있잖아 이게 아까 내가 죽였던 애 있잖아요 걔가 다크레이스인데 걔를 그냥 내 쪽으로 어그를 끄지 않았으면 얘네들을 다 잡았다네요 지금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요 어우 천지연 CP의 GC 개같은 거 댄벼 어 아주 그냥 우와 리치봐 이거 완전 스태미나 미쳤네 이거 이런데서 유다이 당하지 않아 갈 수 있어 여기 길이 아니야? 여긴 뭔데? 전투기술이 있으라 왠지 이 문은 함부로 열면 안될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여기가 여기 보스야? 아 그래요? 와 이거 열면 바로 조졌네 그럼 아까 내가 거기 들어간 길이 우측으로 올라 그래 그랬거든요 여긴가?